아 카루타 가보도록 하죠 어 그냥 아잇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갑니다 아잇을 먼저 끼고요 초기화를 해서 원래 템 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던졌잖아요 이것으로 블러드퀸을 아잇 잡고 잡았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킬 썼으면 안 됐던 것 같아 일단 피에를 가볼게요 너무 막 날렸다 그쵸 요게 힘들 것 같은데 어 기회인데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제발 어 잡았다 어 힘들었다 아 방금 센스 봤습니까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잠금이 걸리잖아 그걸 바로 지금 바로 용사의 의지를 풀어가지고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 어 바로 용사의 의지를 풀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오 어, 여기로 가야 돼 뒤진다고 그러죠, 뭐죠.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나오면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왼쪽으로 공격해 놓고, 그래야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따발, 기관총, 따발총 좋았습니다. 최초 반반차치 좋았습니다. 다음 건의 갈까 봐서는, 카벨이 되겠는데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앱슬 옥셋 아직 아닌데 쎄다. 그죠? 아직 옥셋도 완성 못했거든요. 자, 그놈이 오셨습니다. 자, 그놈을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설마, 왜 아잉매에 끼고 원킬 나는 거 아니야? 아까 반지요? 저 EPI 반지하고 그런 식이요. 갑니다 갑니다. 참고로 아잉매에 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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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여리더 노바! 던져, 빨리! 따발초! 아 안되네. 좀 부족한 것 같다. 아쉽! 아 여기서 템을 껴준다면은 아직 모른다 템 껴주면 원킬 날수도 있습니다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구요 다음은 원래 본 템을 끼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먹어주구요 조각들 몇개나 남았나?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14, 13 몇개요? 10 14, 13, 10이네요 자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기 여권이죠 4개가 준비되어 있을텐데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본 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템이라 해봤지만 별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본 템으로 교체해주면서 방무도 늘려주시구요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스킬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되겠다 적당히 투자해야지 토네이도 토네이도 좋았습니다 다 맞춰주고요 따발총으로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써주면서 좋습니다 잘 잡고 있는거겠죠? 좋습니다 잡아주시구요 5세트되면은 카베르 못바나겠다 그죠? 5세트가 중요하겠어 5세트 맞춰주면 못바나갈거같애 자 다음번에 들어갈거 자 다음번에 들어갈거같아 PPL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철라운드를 이걸로 하지말고 어우 좋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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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각을 해봐 카베르 먼저 간다 아 시간이 안될거같은데 아 여기서 스킬 안쓰고 넘어갈수 있을까 아 아 이러다가 프레트 가오 딱 뜨면은 원발 날거같은데 아 4스텍인데 지금 아 죽겠다 이거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버프 날라갔다 왼쪽으로 유리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아우 진짜로 아니 이거 좀 짜증나네 스킬이 파이널컷 쓰고싶은데 쓰지도 못하고 고개 속이면 됐을까 아 가능성있죠 없는말은 아니니까 뭐 도착하게 도착해 지지 지지 스킬 필요한건 없을라나 아까랑 똑같은 상황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이 날라갔네 심 받아오는건 좀 그렇겠지 오케이 아 심이 없어가지고 어불이 날라가가지고 보공에 좀 빠졌죠 어 잠시 30초만 기다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오케 30초 왜 기다리냐 파이널컷이 멈추거든요 자자 준비해주시고 오늘의 대망을 장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헤엑 에르다노마가 쿨이라서 우리 에르다노마던만 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다노마가 1분 남았네 ㅋㅋㅋㅋ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다노마를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심 받으러 가고싶어서 그런거 아닙니다 네네 에르다노마가 쿨이었군요 아이고 아쉬워라 일단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르다노마가 30초 남았네요 네네 아쉽네요 자자 에르다노마가 25초 남았구요 마지막 장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앱솔이 3세트 3세트여가지고 모자하고 블랙메탈을 끼고 있는 상황이죠 모자는 9%짜리 블랙메탈 6%짜리 끼고 있습니다 아직 5세트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정보해주시고 5초 남았습니다에에에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자 준비하시구요 갑니다에에 자 잠깐 갈르다노마 돌리고 따발촉 대다 아 부족해 조금 아 아깝다 아 조금 부족하다 조금 아 다왔는데 이게 조금 부족해버리네 어쨌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아 조금 남았는데 다음번에 방 아쉽네요 어 오늘 두번 딱 돌아와가지고 조각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 퀸 피에르 다음번 갑 21 27 25 24 로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아 어쨌든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음번에 아 다음번에 감사합니다.